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자녀분들의 진로, 적성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6살 된 어린 딸이에요. 어머니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영특하고 창의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어머니가 교사인데 자기 딸이지만 교사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따님이 아주 쾌활하고 성격도 좋고 영특하고 따님의 사주를 보면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보년, 정추걸, 정예일, 기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음이 6개의 양이 2개에요.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변해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보시면서 사주가 좋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사주가 좋다는 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주는 좋은 사주야, 나쁜 사주야, 그릇이 큰 사주야, 작은 사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우수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과 토금수 오행이 하나씩은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사주가 빨간색 화기운이 3개로 좀 강하기는 하지만 다른 오행도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오행 간에 충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일주인데 정화 옆에 계수가 있어서 전개충이 된다든가 해수 옆에 사화가 있어서 사해충이 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사명살도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 자체가 목과 토금수 오행이 하나라도 있다는 얘기는 배우자운이든 자식운이든 재물운이든 기본적으로 가축권 다 갖춰져 있는데 형살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생도 무난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굴곡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더라도 정자대운, 의뢰대운, 갑술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대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행이 균형된 사주는요. 굳이 용신기신을 별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오행이 균형된 사주는 안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 강도가 아주 약하고요. 내 의지가 강하면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 들어오는 운이 다 용신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님이 지금 음이 6개의 양이 2개인데요. 나이가 6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릴 때 자녀분들을 가리키잖아요. 피아노도 가리키고 운동도 가리키고 그러는데 따님은 음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여성적으로 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6살 뭐 이 정도일 경우에는 엄마가 시키면은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양이 부족하니까 양적인 성향을 보충해 준다는 점에서 어릴 때 스포츠클럽에 보내면 여자아이들도 수영 같은 거 가리키고 호신술 같은 거 태권도 같은 것도 가리키고 그러잖아요. 이런 스포츠클럽 같은데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에서 특징이라면 빨간색 화기운이 강한데요. 화기운이라는 게 정렬을 나타내고 화기운 강한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 예를 들어서 예술과 관련된 걸 말하죠.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술학원 같은 데도 다 보내고 예술 쪽에 소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님은 공부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런 것은 사주 구성도 물론 중요한데 공부를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어린이 청소년 시절 10대잖아요. 그때 공부를 잘해야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12살서부터 21살까지 의뢰되온 이때가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대학교 한 2, 3학년 정도까지 해당이 되니까 이때에 과연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인성운하고 관성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운에서 인성운하고 관성운이 들어올 때 이때가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공부하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관성운이라는 것은 관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잡아주는 것. 규율, 규칙,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나쁜 길로 나가지 않게 나를 딱 잡아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의뢰라는 대운 이 대운이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니까 이때 남자를 사귀는 거 아니냐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한다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인성운과 관성운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또 장점이 뭐냐면 재성운하고 식신상관운이 구성이 좋아요. 식신상관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하는 운이라고 했어요. 일도 하고 창의력도 나타내고 재성운이라는 것이 돈, 결과물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신상관운하고 재성운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이 아이가 나중에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과정을 나타내는 식신상관운하고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는 일 자체가 잘 풀린다고 봐야죠. 이 아이가 이제 학교도 다니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그럴 텐데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는 일 자체가 별 굴곡 없이 잘 풀린다 운이 따라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게 식상운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식신상관운이 강한 사람들은 알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예술적인 부분 이쪽으로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화기운도 강하고 식상운도 강하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체능 쪽으로 한번 키워줄 수도 있는데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하는 일도 잘 풀린다.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특별히 흠잡을 만한 게 없죠. 사주 자체가 그다지 흠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32살 때 개유대원인데 이때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잖아요. 지금 결혼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결혼도 늦게 보낼 필요가 없죠. 한 20대에 적당할 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 구성을 봤을 때에는 첫 번째로 예술적인 분야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학문적으로도 우수하다. 아이가 어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전문직으로 키우는 게 낫죠. 의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머니처럼 교사가 된다든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전문직 쪽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전문직 중에서 특히 기자나 언론인 이런 쪽으로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 언론인,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교사라든가 교수 이런 쪽으로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하나 흠을 잡자면 지금 이 사주가 식신상간운은 강하다고 봐야죠. 지금 화기운 만큼 식상운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월지 포함해서 두 개거든요. 반면에 재성운은 시지의 딸랑 하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가져가는 소득이 적다고 봐야 되잖아요. 재성운이라는 건 결과물을 나타내고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일하는 운을 나타내는데 일하는 운을 나타내는 식상운은 강하면서 그 결과물을 나타내는 재성운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실속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실속 없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재수 같은 경우는 실속 없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1년 늦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고3 때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재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몇 년씩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무슨 종교 같은데 빠진다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차주에서 자수가 들어올 때 해자축 삼합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수가 들어오면서 삼합이 형성이 되면서 수기운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이란 말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겁니다. 수기운이 하나 정도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자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삼합이 될 때 이때에는 관성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고요. 월운에서 자수가 들어오는 게 12월달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무자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2월달은 겨울방학 되니까 애들이 많이 놀러가고 그러는데 12월달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너무 멀리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너무 멀리 가는 거 이런 경우는 안 보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살 된 따님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사주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고 흠잡을 게 없으면서 재능이 상당히 많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